오늘 하루 2일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문재인이 하여하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중남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시민단체에서 왔습니다 살아오고 존경하는 중남구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3년 동안 문재인의 독재를 봤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최진이 답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문재인이 하여하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독재를 삼고 있는 더 심각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최진이 답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남구민 여러분 저도 중남구민입니다 문재인 최진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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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자유부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답은 내 안에 가세요. 감사합니다. 문재인이 퇴진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퇴진이 갑니다. 문재인 퇴진이 갑니다. 문재인 퇴진이 갑니다. 우리는 거동한 저국기로부터 시작된 이들의 반응을 받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문재인 퇴진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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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재인 세진이 납니다 손재인 세진이 납니다 손재인 세진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손재인 세진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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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최진희 답입니다. 문재인 최진희 답입니다. 문재인 최진희 답이다. 문재인 최진희 답이다. 문재인 최진희 답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말을 듣지 않는 문제인 퇴진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불통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인 퇴진이 장입니다. 한국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맞습니다. 아 이번 송구가 만약에 잘못되면 이 대한민국에는 더이상 자유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4.15 총선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상봉터미널에서 중남구 상봉터미널에서 방송을 하였습니다.